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간경비론을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합격의 전략, 출제의 경향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민간경비론 오리엔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갈량히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 대학용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경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서울신흥전문학교 경찰행정회과에서도 강의하였고 허원대학교 법경제략부에서 강의했습니다. 사단바 한국경비회사 협회는 제가 활동하는 단체입니다만 일반기계경비지도사 신임교육과 양성과정 교육을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 남서울신흥전문학교, 강남신흥전문학교, 한국수래평생교육원, 영등포평생교육원, 제1평생교육원, 아이비코리아학원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지원으로 지원하는 경비지도사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식산업교육원, 대우직업능력개발원, 도심권인상이모작센터, 철원군청 이 부분에서는 제대분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회사 과정을 진행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기계경비지도사 자격도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비원에서 민간경비론과 경호학을 전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피디에서도 기계경비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비론, 경비회사 1차 과목이 되는데 출제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년 시험출제, 기출시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비의 총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공경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상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있어서는 총 9문제 정도니까 여기서는 1.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는 16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2.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한 부분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총 19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는 3문제 이상이 출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7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으니까 평균을 해보니까 1.4문제 정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데 있어서의 일반경비의 법적 지휘와 관련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 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8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으니까 대략 2문제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국내 치안 여건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1.5문제 정도의 평균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치안 상황들, 국내 경찰의 역할, 방범상황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된다. 여기서 봤을 때는 각국의 민간경비의 현황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과 관련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경비 업무의 유형이 총 13문제, 평균 한 2.1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민간경비의 실시 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12문제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한 2.4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 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비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경비원이라고 하면 현행지금 경비업법에서는 일반경비원, 그다음에 특수경비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또 청원경찰 법령이어야 할 것 같으면 청원경찰도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경비원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평균으로 한 2.3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경비의 의의가 총 3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는 얘기고 외곽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총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문제 이상은 외곽경비와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부경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열쇠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법의 유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곽경비보다는 내부경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시험의 출제 확률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재경비는 두 문제만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간경비 출동 유형과 활동의 유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예방과 비상계획이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내부절제는 산업스파에 관련한 부분이 한 문제 그다음에 시설물에 따른 경비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변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내부는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호성경비와 특수경비, 중요시설의 경비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14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실제 이 특수경비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공항, 항만, 발전소든 이런 국가중요시설에서 배치해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지금 경비업법에서는 특수경비업자, 특수경비업체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인 경우는 무기관리수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인 경우에는 경비구역 내에서는 무기슈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슈대와 관련한 부분, 그래서는 벌칙,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원경비원은 1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봤을 때는 특수경비,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좀 높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인데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22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범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관련한 범죄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들이 언급될 것이고요. 버퍼 오버플로어라든지 플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되는 것이고 컴퓨터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대략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는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행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으로 해서 이원화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자, 일반 특수경비업자, 그다음에 일반 기계경비지도사, 일반 특수경비원으로 지금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또 청원경찰법령이 될 것 같으면 청원경찰도 바로 보안근무제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이것을 통합하는 그런 방안들, 보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나 이런 업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비산업의 전망 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제24회에서 이 융합보안과 관련한 부분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만 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보안, 정보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융합, 조화로운 그런 가운데 속에서의 융합보안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보안과 관련한 부분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군중관료의 기본원칙과 관련한 부분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에 따른 세부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비 총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 공경비 개념에 대한 부분이 2.3문제니까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비 공경비의 재관계는 1.5문제죠. 그 다음에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이 2.6문제니까 민간경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이 3.1문제니까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죠.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는 1.4문제로 보입니다. 민간경비 산업형향에서 보시게 되면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이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1.4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상의 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업무의 유형이 2.1, 민간경비의 실시 과정이 2.4, 그 다음에 경비계획의 수립이 2.5, 그 다음에 경비원 교육이 2.3으로 나타나는데 경비계획의 수립과 민간경비의 실시 과정, 그 다음에 경비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아, 매년 이 단원에서는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경비의 의의가 1.5, 외곽경비는 1.3, 내부경비가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죠. 출제에서 한 두 문제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경비는 한 문제 정도입니다. 다음에 각종 민간경비 활동 유형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비상계획이 1.2 문제고요. 내부절부터 산업스파이 한 문제, 그 다음에 시설물에 따른 경비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성경비가 한 문제 정도고요. 특수경비,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이쪽이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도 2.5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인데,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이 3.6 문제니까요. 반올림하게 되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전관리가 1.5문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3문제고요.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 1.5문제.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이 1.3문제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국내 민간경비업법의 개선 방안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한국에 있어서 당면한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과 그렇다면 민간경비 산업의 어떤 전망, 어떤 분들을 우리가 내다봐야 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은 융합보안과 관련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험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민간경비 총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이 대략 2문제 이상,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 재관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1문제에서 2문제 정도입니다.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니까 민간경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국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이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는 1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나라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이 3문제 이상이 출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비의 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이 1문제에서 3문제, 국내 치안역 간의 변화도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법의 상황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되는데 각 나라의 민간경비에 대한 현황, 이 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민간경비 조직 및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비현무의 유행이 1문제에서 2문제, 민간경비 실시과정 2문제에서 3문제죠. 경비계획의 수립이 2문제에서 3문제, 경비원 고육이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기에는 민간경비 실시과정과 경비계획의 수립, 경비원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경비는 시설경비의 의의 1문제, 외곽경비가 1문제고 내부경비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여기서 보시기에는 내부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민간경비 활동 유행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비상계획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내부절또의 산업스파이, 시설물에 따른 경비, 신병보호, 호성경비, 특수경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이건 나라가 1문제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안전관리도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높죠.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이 3문제에서 한 4문제, 컴퓨터 안전관리는 1문제에서 한 2문제니까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와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이 1문제에서 한 2문제, 국내 민간경비업부 개선 방안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은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융합보안에 대한 문제와 군중관리기본원칙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대략 몇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에 중심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세우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론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경비론은 경비지도사 1차 감옥이니까 절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락 40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통과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의 공경비를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민간경비뿐만이 아니라 공경비에 대한 개념과 제관계, 또 일원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간경비의 총설, 조직 및 업무, 컴퓨터 범죄, 그다음에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출제 난이도는 1차 감옥이다 보니까 좀 무난하긴 합니다만 제24회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2019년 기출문제라고 해서 다음 설문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설명해 놓고 나서 옳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민간경비의 강의 특징은 민간경비와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는 강의를 제가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전국을 찌르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득점으로 1차 감옥, 민간경비론도 통과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커리큐념을 보시게 되면 이런 강의는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와 공경비, 공경비의 한계와 민간경비의 발전 1강으로 해서 청원경제법론상 경비업무와 집단 민원원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그다음에 민간경비 산업의 과제 및 전망으로 해서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이상문제를 수록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경비 산업의 총설, 1번에서 20번까지 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3회 민간경비는 기출문제 풀을 해서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각 단원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최근에 기출문제들을 수록해 놓았고 해설 풍부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시게 되면 민간경비는 1차 감옥입니다만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